안녕하세요. TMI 진료실 닥터 나이키 류이키 원장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요. 난실한 게 진짜 뭐예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따로 난실한 과연 무엇이고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치하는 게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정상적인 눈으로 봤던 불들이에요. 약간 이렇게 퍼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건 실제로 정상입니다. 우리 눈에는 구면 수차라고 하는 수차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클리어 샤프하게 보이는 그런 영상은 있을 수는 없어요. 난시가 있는 분은 일자 형태의 불빛의 퍼짐을 호소하게 됩니다. 보통 난시 그르면 이렇게 번져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난시는 실제로 일직선의 빛의 길어짐이 생기는 증상이 생기죠. 이게 꼭 이 방향이 아니어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빛이 번지실 수 있고 이렇게도 빛이 번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시는 결국 정도와 방향이 따로 존재하는 시력을 회방하는 요소이다. 이렇게 일단 간략하게는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난시는 진짜 어떻게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나? 이거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아주 뜨겁게 회자됐던 난시 테스트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그림에서 혹시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인다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 그림 안에는 피카츄가 숨어 있습니다. 피카츄를 한 방향으로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아까 빛이 한 방향으로 길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난시라고 했죠. 그래서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피카츄가 보이는 건 난시가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눈은 빛이 들어와서 두 군데에서 굴절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구조물 각막이에요. 각막에서 빛이 한 번 굴절이 되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에서 빛의 굴절이 한 번 더 생깁니다. 그래서 빛의 굴절은 각막에서 한 번, 수정체에서 한 번 이렇게 생기니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난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난시라고 하는 것이 각막에서 발생한 난시와 수정체에서 발생한 난시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난시는 도수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해서 이렇게 같은 난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안쪽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환자는요. 전체 난시가 1디옵터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방향은 180도예요. 그런데 이분은 각막의 0.5의 난시 180도와 수정체의 0.5의 180도의 난시를 갖고 있다면 결국 1의 180도의 난시를 갖게 되는 아주 심플한 난시를 갖고 계신 거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아주 단순한 계산이 잘 적용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환자처럼 똑같이 1디옵터 180도의 난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막에는 오히려 2디옵터의 180도의 난시와 수정체의 1디옵터의 90도 방향의 난시를 갖고 있으면 축이 서로 완벽하게 직각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뺄셈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똑같이 1디옵터의 180도의 난시를 갖고 있어도 이분의 각막 난시만 놓고 보면 이렇게 4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수정체 난시도 역시 2배가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방향이 바뀐다는 거 기본적으로 각막에서 난시가 80에서 90%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체 난시가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를 담당하는데요. 우리가 시력교정 수술을 한다는 건 결국 각막에 있는 난시를 교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각막에 있는 난시를 우리는 각막 지형도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요. 지금 보시는 이 각막은 이런 방향으로 난시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여기로 들어오는 빛들과 여기로 들어오는 빛은 서로 굴곡이 다르기 때문에 눈 안에서 맺혀지는 초점의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옆에서 그림을 보시면 이 초록색은 상대적으로 좀 편편한 부분이어서 초록색 경선으로 들어온 빛은 상대적으로 멀리 그리고 빨간색 경선으로 들어오는 불빛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극만큼을 우리가 난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초점이 두 군데에 맺혀지니까 당연히 상이 번져 보이고 이 맺혀지는 위치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퍼져지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TMI 진료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해결되셨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유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